죽은 척하기가 한 45초 1분 45초 그 정도에 한 번씩 오는 것 같아요 일단 가봅시다 사제 33,000 생량은 숨었고 아마 젖 깔라고 올 건데 아 생량 무서운데 저는 근데 엄청 세던데 저깄다 저깄다 나왔고 제가 해제해드릴게요 쿨 아끼세요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다리 발목 꺾고 가 패요 그냥 생량 가서 패 오케이 사슬풀 생량 패 패 패 팽차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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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조준이거든요 이거 지금 네 잡았죠 어 아니네 죽적이네 죽적 죽적 오케이 보고 사제물 꺾고 거북상이라서 사제물 꺾고 지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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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조작 정신조작 누구한테 들어간거죠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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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했어요 오케이 아니아니아니아니 아직 안 죽였어 저 빙덧 이거 못 풀어요 네 저 생량기 다 올렸어요 영절 저 영절까지 계속 잡고 때려야돼 계속 잡고 때려야돼 오케이 저 뭐 덧 걸렸어요 다리 묶었고 멀리 있으면 안돼요 저 덧 덧덧덧덧덧 저도 덧 둘 다 힐 할까요 둘 다 묶었어요 자 오케이 사슬풀 둘짱 썼고 저 묶겠어요 네 도망을 왜 이렇게 짧아 이거 저 빙덧덧덧덧덧 도망이 너무 많이 너무 빨리 와 마비 마비 자 차배까지 지금 죽여 저 저 기절이요 기절 아 걱정 없어 해발 천천히 잡았으 나이스 네 이건 사실 질수가 없었네 내가 타이밍 맞춰서 흡수를 깔 수 있나 외생기가 있나요 복술이 외생기는 없어요 복술은 외생기는 하나도 없어요 아 일단 자생을 해야되니까 그러면 만약에 안되면 업보나 업보누고 안되면 도망가야돼 마비 넣고 저쪽 샌들이면 무조건 마비 그거 장군 넣고 마비 넣고 기둥 뒤로 돌아가면 안돼 오케이 저한테 와요 도망 오케이 축전 깔았고 해봐요 오케이 다 터졌어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급작 썼는데 죽어야지 그러면 나이스 죽어야지 굿 방금 방금 얘가 고민하는 순간 진거임 바로 썼어야 되는데 걱정해 얘네들이 바보 멍청했던게 축전 다 걸 두 이 이거는 뭐 고거 깔거죠 네 어이C 피봐 왜 이렇게 많아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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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짤짤짤 어겨 마비 홍보 저 홍보 자 무 껍고 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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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의 짤라꼬 나이스 사술풀 쳐 쳐 쳐 쳐 쳐 지금 목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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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즈 마비가 안되는 오케이 자 갔어요 다시 꾸모 꾸모 안보여 안보여 밖으로 나올께요 실화 실화 이거 못잘라요 어차피 잘랐어요 나이스 일로와 이새끼야 나갔네 안나갔네 와 죽을뻔했다 나이스 투호는 저거 댐감기 아 다른거에요? 네 오케이 주위로 칼 도는거 있어요 그게 투혼이야 아 그냥 패요 이거 얘 패 얘 패 지금 캔거죠 투신 지금 캔거에요 지금 캔거에요 저 가요 저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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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괜찮아 하나 페바 페바 묶었어요 도망 안갈 수 있어 힐업 힐업 뺏고 펜 펜 펜 올라와야돼요 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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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힐 지울께 힐 지울께 힐 지울께 아 어 어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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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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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해바 네 무기 뺏었고 오케 저 잘렸고 무장해제 이건 못 풀어주고 이거는 저도 안되고 미치지 ças 가시 가봐잘 나이씨 예 굿 나가 이렇게 버티는데 이렇게 굿 어우 불쌍 괜찮은데 답답하네 없어 위험할 때 약간 다급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저 절 저 절 밑에 밑에 살수 있죠 이거 안 풀어야죠 풀지마요 계속 빠질거야 지웠어 바로 지웠어 바로 지웠어 지금 가 지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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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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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감 이감 풀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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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웠어 올라가 올라가 그렇지 발목 꺾고 저 실명 저 짤 공차 나이스 아 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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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됐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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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 비즈 잘랐고 죽어요 자 이거 도적은 저 묶었어요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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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살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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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가 가 가 가 가 가 내려가요 저 내려갈게요 발 묶었어 전사 발 묶었어요 패 전사 패 바로 없어 지금 비습 경기 짤 패피 해피 네 10초 달이거든요 이거 아 미친 들어 가버렸다 풀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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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각 만약 오케이 팽 짠 바라바라 바라바라 바라 마읍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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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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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읍토 있어 마읍토 있어 마비 마비 양변이야 저 풀변이 끌었어요 찾았다 오케이 도적 잡아 잡았어 지금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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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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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픈 오케이 묶었어 묶었어 나이스 서류 골이 잘랐고 오케이 잠시만 와아아아 진짜 재밌게 이겼다 이건 이번엔 진짜 잘 썼어 도적 딜이 아프니까 아픈거니까 이제 반격 토템이 지속 시간이 있나요? 네 아 그럼 미리 까면 안되겠다 기다렸다가 나오겠네 안 나오는데 높은 데로 갈까요 우리 여기 여기 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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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절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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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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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 자 됐어요 이제 천천히 해 발 묶었고 다 지웠어 다 지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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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 어 저 실명 이 살아야 돼 정배 저 정배 풀렸어 풀렸어 저 현옥 저 저 정배 정배 어 안 보여 안 보여 정조 저 세대 나이스 잡았다 나이스 오케이 교라들 돌려 보네 축전 오케이 절 축절맞았어 죽을라고 하네 지금 이리 와봐 이 새끼야 때려봐 때려봐 이겼다 으 으 으 으 으